튕inci tribal 흥 Ivá 상dd 시간 딜레이 박준영 8시 반까지 자긴 잤잖아 ㅎ 이거 배고파 안 배고파 노! 예스! 황금! 와! 형보다 한국어 더 잘한 것 같은데? 이 새끼 보내. 시간 딜레이! 박준영! 8시 반까지 자긴 잤잖아! 너 할 뻔 다하고 난 똥도 못하니. 아 너무 웃겨. 너 배고파 안 배고파? 나 배고파지. 오우, 아주 좋아해. 변빛 굽고 있었어? 왜 음식을 태국사람이 했었지? 해라야 해? 잘 먹겠습니다. 음! 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자! 자! 렛츠 기릿! 야, 반갑다 봐, 야, look at this, outside, look at it. 오, 진짜 너무 좋다. 와, 저거 봐. 저거 뭐야? 저기 물이 들어왔다가, 그렇지? 이 말이 맞아, 바닷꽃. 바닷꽃?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냐? 나 어저께 왔어. 오늘 날씨 좋은데? 딱 좋다, 그렇지? 워터 삼산동? 삼산건제. 여기 동네 이름이 삼산동인가 봐. Does that mean three mount? 그때 삼산인데, 의미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산도 그거잖아, 원 마운턴 아니야? 그렇지? 울산은 뭐야, 울산은. 프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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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산. 마산. 어, 그거는 엄마산. 엄마. 마산. 신발산. 신발산은 없잖아, 형. 그러니까. 정색. 갑자기 정색. 여기, 우와, 대박. 이건 한국 거치 않다. 여긴 한국 거치 않다. 하여튼 다른 소음 나라 같아. 정글의 법칙 아니예요? 정글의 법칙. 약간 동남아시아. 나 갯벌 한 번 안 알아봤어. 나는 형, 울산 동해바다니까 갯벌이 없지. 그렇지 꽃게들이 걸어 다녀요 아, 쟤들은 꽃게가 아니고 저거는 그냥 시벌레 시벌레? 아, 다다시, 벌레 예, 예, 시벌레 고크루스 고크루스 나 깜짝 놀랬는데, 솔직히? 고크루스 문 앞에 열어놔 넣으면 되나? 그렇죠 저 이번에 와서 이런 건 담당인 것 같아 몰살치하고 그냥 뱀뱀, 뱀뱀은 일 제일 잘한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뭐 나가기 전에 여기서 조금 좀 릴렉스 하자 좋아요 좋네요 야, 여기 바닷가에서 크리스마스 음악 들으면 예술이지 예술 그 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약간 평소에 볼 수 없는 바다 광경이었어가지고 되게 뻥 뚫린 느낌 아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날씨도 지금 되게 쾌적하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약간 이런 생각 난 저 색깔 너무 좋아 진짜 하와이 온 거 아니야 정말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우린 여기 앉으면 될 네 여기 앉아 네 편하게 좀 쉬시다가 네 편하게 좀 쉬시다가 오 노래 한참 신경 쓰세요? 야 이거 입으면 되게 더울 거다 이거 바지 입은 상태에서 입어요 아니면은? 옷 입은 상태에서 오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이제 입어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이러면서 떼를 쓰더라도 입어야 돼 이거 옛날에 저희 무대 의상 같아요 하지 하지 마라고 있는데 흑역사 나 하지마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요? 옷이 딱 이랬어요 너무 귀여웠는데 그거? 내가 담아날 때마다 형 반대 아니에요? 인어야 인어 아 눈물 나 그 정도는 아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가자 자 나 이거 처음 해봐 와 처음이야 와 갯벌이다 너무 설레 영혼영 영혼영 나 진짜였어 나 진짜였어 아 이거 갯벌 나 이거 못하겠다 야 발이 안 나가 난 지금 아 이거 야 신발 벗겨졌어 이렇게 아 나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아 원래 이런 거야? 우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우와 아 어떡하지? 아우 아우 아 짜증나 안 맞아요? 아 짜증나 어 야 저 상황이 아 어떡하지? 야 니네들은 그냥 망한 거야 아 짜증나 야 이건 진짜 발 이거 봐 안 나와 와 이제 알았어 이렇게 가면 되네 더기가 나은 거 같은데? 더기가 나은 거 같은데? 어 여기가 최악인데? 어 여기는 그냥 평지야 어 살만하다 이제 어 진짜 저기서 발이 쥐올라갖고 어 나 진짜 형 나 충격했어 오 오 드디어 잡았어? 찾았어 찾았어? 야 대박 잡았다 조개 조개 얘는 되게 귀엽게 생겼다 얘봐라 동그래 얘 걔 하나 줘 형 어 뭐예요? 되게 신기하게 생기지 오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죽은 척 하는 거다 얘 얘를 우리가 쪄서 먹으면 네 명이서 반하겠다 정말? 정말 이 형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잘해요 야 애들도 저기서 갯벌치가 많다 야 우린 진짜로 불쌍하네 나 잡았다 어 뭐야 조개 어 잡았네 죽은 거예요 그거는 저기 바닷가 가도 많이 있어 껍질 누가 파먹었나 봐 게임이라도 하나 하고 갈까요? 네 게임이라도 하나 하고 갈까요? 좋아요 갯벌치 하는 게임 갯벌치 하는 게임 뭐가 있을까? 여기서 무궁화해도 재밌을 거 같아 어 여기서? 진짜 재밌을 거 같아요 그게 뭔데 뭔데? 오징어 게임 봤어요? 아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진짜 요번에 무궁화 꽃 해갖고 지는 사람이 진짜 못 먹는다 다시 말해봐 다시 이거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 계속 할 거야 뭐라고? 무궁화 꽃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꼬치 꼬치 무궁화 꽃이 자 꽃은 꽃인데 무슨 꽃 무궁화 꽃 무궁화 꽃 무궁화 꽃 어떻게 되는 거야 꽃이 저 아니면 펴 무궁화 꽃이 펴 다시 열 글자를 만들어 봐봐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점심밥이 걸려있는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결승산에 가장 늦게 들어오거나 술래에게 잡히면 점심은 굶어야 한대요 단 술래는 꼴등 면제 여기로 정하자 야 난 이 개 놔줄게 그냥 아니 갖고 있어봐 나중에 개 찾는데 개가 없어 우리가 가위바위보해서 적을 뽑자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술래예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동 합격이네요 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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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각자 시작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어 어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짜증나. 나의 첫 갯벌 체험은 그냥 갯벌에만 온 거야. 어, 힘들다. 우린 진짜로 불쌍하네. 야, 금등이 지금 터질 것 같아. 진짜 발목 나가면, 아니면 무릎 나가면 끝. 자, 지금은 이 쌍방울까지 먼저 오는 사람이. 알았어, 쌍방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메리아스. 메리? 게임 좀 좋아해서, 형. 무궁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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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무궁악과는 어디 있어? 내가 하다가, 내가 하다가 멈췄어. 무궁악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노력하는 게 너무 좋아요. 무궁악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악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악 꽃이 피었습니다.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한 때마다 진짜 가까이 오는데.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oh my god. 내가 지금 옮길게.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꽃꽃이 피었습니다. 모르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탈락 미안해 너무 잘하는데 했는데 요게 그지? 맞아 너무 잘한다 근데 이정이도 남자들 틈새에서 뽀뽀기랑 장난 아니지? 얘는 얼굴이 그냥 이래 뽀뽀뽀 그렇게 이기고 싶은 거야 그렇게 먹고 싶은가 봐 야 우리 456억도 아닌데 왜 대협이 낫지? 그지? 우리 숨을 거고 우리 밥 한 통에 이야 이거는 아 진짜 예쁘게 생겼다 나 못먹을까? 얼마 먹어야 돼? 아까 벌칙 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밥도 있어요? 이분은 주식을 그릇은 안 주시는 거 같아요 아 자 이제 식당하러 가시죠 자 점심 드시러 가실게요 난 제일 재밌었던 게 사실은 무궁화꽃 있지 왜냐면 그게 어렸을 때만 하는 거야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이유가 있어야지 하고 싶어도 못해 미친놈 되니까 그거 하는데 이유가 있잖아 방송 그리고 사람들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하면서 재밌었어요 존망한 Massdrop 고개를 – 그리고 다음번 하세요 저 먼저 가니까 mit moral 고차를 따라갈게 네네네 반 notwend 우린 우선 오늘 우리 진짜 뭐 먹을 것 같아? 우리 맞히지? 우리 맞히게 하자 아, 메뉴 맞히는 거예요? 점심으로 회를 먹진 않을 것 같아 나도, 나도 지금 우리 바다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가는 것 같아 소고기? 우리 어저께 소고기 먹고 싶어 했었어 그렇죠? 나도 소고기 소고기? 형, 과거도 마치 가마솥으로 직접 만든 손두부 아, 그거는 아까 아침 먹었어? 아, 지금 순두부? 이거 손두부, 손으로 만든 손두부 아, 근데 난 솔직히 해서 지금 부부는 실망할 것 같아 아, 모르겠지? 개 실망!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할 두부입니다 그럼 나 너 다 줄게 먹어! 내가, 내가 벌칙이 아니라 내가 제일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맞아 난 두 분은 좋긴 좋은데 어느 정도... 한우다! 한우! 오 마이 갓! 진짜?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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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어, 미쳤어 약속한? 아, 하납비 배가 왜 이렇게 고프지? 저리로 가야 되나? 어, 저기에 들자 자, 우리 여기서, 미아이핑 우리 모든 시상식 오구처럼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아, 그럴까요? 아, 나 아침을 많이 먹긴 했는데 지금 점심도 배고픈데 난 못 먹으니까 뭔가 좋은 거 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갔더니 비빔냉면이랑 물냉면 먹으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계산하는 건가? 아, 근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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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스쿼 이야 진짜 진짜 이거 먹었을 땐 또 이거 뿌려줘야지 저기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시면 돼요 진짜로? 진짜요? 이야, 이거는 이야, 눈치 안 봐도 되고 모든 예능이 다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여기 스페셜은 네 안창살하고 토지살하고 살치살 발부에서 나오는 살치살로 구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강한 풍목이나 한 근데 등심 안심 체크 또는 저는 스페셜이 좋은 거 같아요 응 여기서 제일 자랑스러운 거 스페셜하고 또 여기 이제 안심이나 채끝하고 섞어서 준비를 다 한 번 정도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 주실 때 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실 때 동시에 이분은 주실 때 그릇은 안 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몰라, 그럼 이거 써 억지 좀 부리지 말고 와, 이거 자, 일단 근데 솔직히 이렇게 좋은 데 와갖고 얘를 다 못 먹기만은 어렵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자 게임 어떻게 할까? 아, 아 아, 잠깐만요 일모찬 저, 저 좋은 생각 났다 이거 잘 돌릴 수 있어요? 성공할 때마다 하나씩 먹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더 못 됐네 더 못 됐네 더 못 됐네 그거 물이 많으면 안 돼 네, 네 오 오 오 잘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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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을 안 비켜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죠, 밑에서 이게 빨려 지금 뒤로 가, 의자를 뒤로 뽑아 이렇게 던져야 돼 그렇지 네 이렇게 오 양, 빌딩발딩 너 나 때리고 싶은 거지? 솔직히 안 돼 계속 먹는 거예요 아, 아 얜 못 먹겠네 네 하느님이 넌 먹지 말래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백 번의 기회를 주는데 거기서 네가 이거 하는 만큼 고기 조각을 줄게 오 백 번? 나오는 수만큼을 고기 조각 내가 서른두 번 쓰고 하면서 서른두 조각을 먹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맞아요 이 애들이 못 먹을 수도 있어 그 양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도움만 해주게 그렇게 하면 안 돼 1 이렇게 해야 돼 2 물 좀 딸려야 돼 물 좀 딸려야 돼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한 입 한 입 한 입 오 지금 몇 개 해서 몇 개 해서 몇 개 했어요? 안 썼냐? 넷 넷 다섯 감 잡았어 여섯 열 둘 네 теб 부를 텐데 요리를 다 많이 먹겠는데 여덟 여덟 워척 한 입 아홉! 아홉! 누구 줘가? 누구 줘가? 스물! 스물! 내가 더 많이 얻겠어! 배부르겠다 배부르겠다 진짜 예쁘게 생겼다 춥배를 끓어라 우선은 추락이 1년 전부터 약숙을 먹여요 약숙? 네, 발효된 약숙을 먹여서 키워서 한우의 담냄새가 없고요 그리고 육질이 부드럽고 마블링이 많아서 아주 맛이 뛰어납니다 옆에 소금 그것도 있어, 소금도 찍어 먹어봐 우와!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다 우와! 우와! 어, 먹고 싶다 먹어, 빨리 먹어 야, 이거 약숙하다 응, 그냥 먹어 냄새 맛나네 우와! 우와! 너무 맛있어서 콧물이 그냥 쫙 나왔네 햄벼도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아,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에요? 맛있다 야, 이것도 맛있다 말라고 이렇게, 흔들맞아 응 그거, 오렌즈 마멀레이드 이런 것도 김스 클럽 버튼에서 파야지 구워요 구워요? 맛있다 어느 부위인지도 모르겠어 난, I don't care 맛있으면 끝 맛있는 거 먹으니까 진짜 힘이 난 것 같아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겠다 너무 아까워 오, 질긴 게 없어, 그치? 네 아까 좀 타도, 타면 약간 질겨서 그런데 이거는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냈어, 우리 안 그래도 이제 혼자 좀 오래 살았으니까 저는 그, 뭔가 되게 가족끼리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더 따뜻하게 느끼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더 편하고 저도 마음이 좋고 하는 것도 솔직히 재밌었어요, 저는 여긴 너무 편하고 잘해줘서 불안해 어 뭐야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의심병이 있어요, 왠지 아니고 밤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 죽인다니까 아, 잘 먹이고 응 너무 의심되는 게 너무 잘해주는 거야 잘해주면 대부분은 항상 이러고 자, 즐겨셨습니까? 네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어 아 아 아 아 양경대 school 그대 우루 나의 눈을 봐 네 그대에 runner 뒤 우오 와우 매일 다 좋아할 수 이도록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뿌웅하고 과거로 온 듯한 착각이 드는 이곳 대룡시장인데요. 196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볼거리들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떡. 한 번 드셔보세요. 아 네네 앞에. 근데 어머니 우리는 그러면 안 사는데. 아 그래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아까 그 한우가 아까 약죽이 쑥 먹었어. 네. 그쵸. 아 그래요. 우리 약죽하는 곳 봤어 약죽하러. 맛있다. 아 근데 이 파는. 파는 거 먹자. 파는 거 하나 주세요. 이거. 이따 가서 먹을 수 있어. 파는 거 하셨다. 1 플러스 1이다. 그럼 2개 했으니까 1 플러스 1 4개 아니야. 감사합니다. 많이 먹으세요. 잘 먹을게요. 와 근데 여기 진짜 되게 옛날. 옛날 시장. 많이 왔네. 와 여기는 추억의 시장인데. 야 컨셉을 그렇게 했나. 너무 예쁘다. 야 그치 옛날이 막 그때 같아. It's like a dude. It's like the 태국.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더 발전시키면 안 될 것 같아 그제. 응. It's a cold world and this is ice. Half a meal for the charm. This is life. At the phantom in front of the bill and trinity end.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I did it all. I put the pieces to the puzzle. This is my life. 네. 달고나. 달고나가 있어. 이거 들어가 보면 안 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완전 불량품분들 맞아. 아 뽀키. 뽀키를 만드시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K-스타일. 옛날 간식 달고나.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들어와 봐봐.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옛날 이름 비디오. 그냥 우리 세대는 이거지? 네. 중국 영화. 홍콩 영화 이걸로. 영웅본색. 동방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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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홍콩 영화예요. 홍콩 영화. 자 오른쪽 우회전. 맛있겠다. 우와 저 해봐. 여기가 예술인데 이렇게 보는 거. 여기 정보산 때 보이고. 저거 뭐야. 저 길도 이뻔 느낌. 이거 봤어 이 그림? 저 이 길을 봐. 오. 오. 세이. 이렇게? 네. 오 멋있어. 해 떨어지려고 그거 봤을 때 뭔가. 뭔가 오늘 지금 벽들 돋는 게 뭔가 오 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야 이거 못 보면 우리는 그냥 죽죠 여기서. 너무 극단조심. 이제는 뭐 있어? 많이 치워. 그래. 어 있다 있어 있어 있을 거야.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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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있어 있어. 어 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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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색깔 너무 이쁘네. 와. 수고 이쁘다. 색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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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너희들 셋 쏴 있어봐 형 들어와 이렇게 해서 찍으면 돼? 다 같이 카메라로 우리가 오 노을 색깔 나온다 됐어 다리 아파 저거 꽤 오래간다 거기서 앉아봐 너도 기다려봐 네 거 잘 나왔어 지금 이거 반사하는 거 진짜 멋있어 지금 제대로 이렇게 한국에서 노을을 즐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서울에도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건물 사이에서 이렇게 휙 이렇게 해서 근데 바다하고 산하고 그 사이에 보는데 그래서 막 사진 찍고 하는데 그것도 막 남기겠다고 그 뱀뱀이 찍어줬어요 뱀뱀이 저 하나 찍었는데 저 벌써 그 깨톡 이미지를 해놨거든요 강화도 교동 석양 인증샷 포토바이 뱀뱀 해가지고 저의 뒷모습이 너무 멋져요 약간 그 쓸쓸함도 보이는 인생살도 건지고 너무 좋았죠 나는 사실은 그때 해 떨어졌을 때 생각나는 그때 떨어지는 거 봤을 때는 우리 애기가 생각나거든 우리는 어떻게 다니냐면 유리창에다가 베란다 유리창에 있어 거기다 자기가 해를 이렇게 그리고 내 이름도 막 쓰고 박준영 쓰거든 그게 너무 떠올리다가 보니까 또 얘네들도 누구의 그런 귀한 자식이라는 게 또 생각나는 거야 얘네도 똑같이 노는 건데 이제 얘네들은 어른이고 걔네들은 꼬맹인 거야 야 여기서 우리 생숙이 형님 대학 걸? 되게 좋았어요 일단 막 그냥 음 예쁘고 이런 걸 떠나서 같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조금 없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다 같이 저희 넷뿐만 아니라 지금 작가님들 피디님들 감독님 다 같이 좋은 사람들이랑 많은 사람들이랑 그런 걸 보면서 막 우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과연 시즌2가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오지 시즌2 나오면 같은 멤버 아니지 않을까요? 또 멤버 바꿔서 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좀 나야 돼 시즌2가 뭐 시즌2가 어떻게 할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시즌2 나오면 같은 멤버 아니지 않을까? 또 다른 멤버 바꿔서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은 안 할 수도 있고 이따 좀 나야 돼 뭐 생각해 볼게요 하하하하하 저희 그때 편하게 얘기하고 아 꼭 해야겠다 뭐 다음에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우리 서울 들어가면 한잔할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저희 좋았어요 저는 휴링이었어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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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해서 배고파 안 배고파? 나 지금 배고프지 장 안 봤는데 어떡해 너무 머리가 노을에 미쳐 가지고 네 노을에서 끝나고 장도 못 보고 온 거야 너무 머리 미쳤어 사실 우리 지금 저녁거리가 없대 아 사실 제작진이 이거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인데 제작진이 전역을 준비해 주셨어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인데 내가 생각할 때 아마 6단계 퀴즈를 낼 것 같아 감독님 펜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감독님 펜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제가 또 촌스럽게 맞춰버린 거예요? 맞추신 거예요 미션에 성공을 하면 걸려있는 식재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웨이 정말 간단해요 쉽죠? 정말 간단해요 쉽죠? 내격에는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거 다 되게 아주 힐링 시후 음식을 갖고 게임하지 않고 놀리지 않기로 지금 고기를 너무 먹었어 우리가 너무 줬어 내가 거기서 의심이 좀 있었었잖아 그치? 그쵸 조금 우리가 너무 많이 촉 느낌이 겁이 많이 내기 오케이 알겠어 피터맨입니다 오 오 오 오 하나 둘 셋 탈락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옆에 사람 보지 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시어 G.O.D 하나 둘 셋 이건 뭔데? 이건 뭔데? 됐다 너무 어르신네요 너무 어르신네요 너무 어르신네요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가수 B 하나 둘 셋 셋 셋 셋 탈락 탈락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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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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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시어는 박진영 JYP죠 JYP 하나 둘 셋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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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콜리라 이거 조인은 아니야? 조인은 있지 않나? 조인은 까마나 늦게 했어 이건데 이건 이게 박진영인데 처음 들었잖아 비닐받이 생각나서 자 다음 제시어 바로 드릴게요 브레이브걸스 롤 둘 셋 탈락 피 이 정도를 좀 봐야죠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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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봐야죠 아니 아니 이 정도만 봐야죠 아니 그걸로 한거야? 앞부분 딱 그거? 네 롤이 롤이 롤리 후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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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까 차에서 본 거야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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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이 그림 이쁘지 않았어요? 근데 둘이 둘이 있는 정말 이심전심이었어요 둘이만 맞은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보기 좋았어. 이런 이어 야 예아 땡카가 부려 진짜 땡카라 부려.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래. 롤리롤리롤레. 롤리롤리롤레. 야구입니다. 야구. 야구. 베이스볼. 하나 둘 셋. 셋.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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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임은 새우 1kg을 걸고 하는 게임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준형철 팀. 그러니까 G.O.D. H.O.T. 하나 둘 셋. G.O.D.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틀린 거는 오케이 해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틀리는 순간 우리 그냥 멈추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지금 피규어 동작 한 거니까. 지금 피규어 동작 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슬픈 동작 한 거예요. 너무 놀랄 수 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연아 나올 줄 알고. 김연아. 다섯 개까지는 저희가 드릴게요. 다섯 개까지. 이게 됐어. 다섯 개. 첫 번째 갑니다. 탕수육 부먹 대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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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뭐야. 뭔지도 몰랐어. 뭔지도 몰랐어. 아니. 찍먹이 뭐야? 부어 먹는 거 있잖아. 탕수육 부어 먹는 거랑. 그다음에 찍먹. 찍먹 먹지. 당연히. 부어 먹고 쭈룩쭈룩해져. 진짜. 오케이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여기요. 여기요. 양념 대 후라이드. 양념 대 후라이드. 하나 둘 셋. 후라이드. 후라이드. 야. 다음 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물냉 대 비냉. 하나 둘 셋. 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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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낸. 야. 전쟁이 형국이야. 야. 랄랄랄랄랄랄랄랄. 야. 비달리고 있다 가베이. 아. 오케이. 이제 형들이 두 명. 많이 잘하면 되겠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니 우리 두 개만.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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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맞추고 단 거 맞추면 돼 두 번에 끼가 있어 두 번 다 맞추셔야 돼요 소금 대 설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금 소금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게 머리 괜찮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맞췄으니까 근데 이상한 게 여자 같아 왜 왜 와이프랑 비슷하게 끼어내기 느낌을 윤신이는 칠해서 아 뒤에서 그런가 참으로 와이프랑 친합니다 맞아 마지막까지 왔네요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산 대 바다 하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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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다 바다 바다다 내가 올라갔어 할 수 없음 야 야 하 하 뜨거 뜨거 하 뜨거 뜨거 하 뜨거 뜨거 하 다 아, 니네는 수많이 좋았어. 어, 긴데? 아, 귀엽다. 어, 얘 새우들도 조금 살은 것 같은데? 살았어, 얘. 아무 양념도 없어. 네가 있어, 좋다. 사랑해 줘, 좋다. 내 손가락이 있고 있어. 내 손가락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오우, 예. 성담은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많은 분들한테도 많이 해줬었는데 반응은 늘 항상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응, 맞아. 맞아. 반대로인가? 어? 어, 이거 아닌데. 바꿔야겠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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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어, 너무 두껍다. 야, 내가 썸땀을 태국 사람이 만들어 먹다니. 하긴 태국 사람이 만들어 준 수육도 먹었는데 뭐. 헤헤헤헤. 네, 하긴 태국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긴 태국이 오가 고고가气. He remembersskilling. 자, 하긴 태국 남동시를 해 맛있어. 하긴 태국이 오가 고 Isso. 태국이 오고 싶어. 이 시각 하나님의 기관을 보다 cause 하긴 태국이 오는 태국이 오가고 싶어. 아, 저런 개 execution이 오고 싶어. 이 시각이 오고 싶어. 태국이 오고 싶어. 태국이 오고 싶어. 태국이 오지 오지. 태국이 오지 오지 오늘 일요? 한 번 더 감자를 빨리 깎겠습니다. 제일 잘 안 익는 감자를 깔아주고 당근도 이렇게 물을 많이 넣지 않고 이 정도만 넣으면 소금가라 구추가니 끝인 프랑스 식수추 제가 제일 잘 하거든요. 제일 자신 있게 그냥 뚝딱뚝딱 실패작이 거의 없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해먹는 음식이래요. 가볍게 와인도 먹고 맥주도 먹고 막 편안하게 이제 먹으시는 걸 했죠. 이 보글보글 보세요. 소세지 간이 또 짭조름이 빼이면서 이건 막 육개장 해장국물 같아요. 아무 조명이 없는데 소금하고 후추 안으로만 끝나. 자 보고 싶어요. 제 전당카메라 어디 있죠. 제 전당카메라 없었나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요. 자 이거 한번 비주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태국과 프랑스가 붙습니다 솜타미냐 포테냐 자, 그리고 박준영의 퓨전이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형님과 한번 한번 그냥 잘 먹겠습니다 대부분 당근은 실패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근을 먹어서 맛이 없으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게 맛이 순해 순하지 그치? 건강한 맛 건강한 맛 잘했다 솜땀 맛있어요 야, 그 진짜 너 식당 해도 되겠는데? 이거요? 이거요? 야 야 이게 좋아? 응 어, 아니 매콤하다 매콤 음 야, 이거를 정이 둔 둘째 날인데 마지막 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우 소 스윗 어 진짜 맛있다 바다를 집어넣으니까 음, 너무 맛있다 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네 네 맛있다 모든 것이 다 네 네 네 네 아 지금 안주 충분히 맛있겠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맛있는 술안주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저희는 또 그래도 아시잖아요 저희는 괜히 막 이런 거 시키는 그런 제작진은 아니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장소에 가시면은 으 뭐가 있는데 카메라는 안 갈 거고요 왜요? 왜요? 옛날에 뽑기 보면 플라스틱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동그란 플라스틱 이렇게 아, 뭔지 알아 뭐 장난감 들어있는 뽑기 이 기계에서 돌리면 나오는 거 아 그게 각각의 그 팩팩 안에? 네 그 팩팩 안에? 응, 그 팩팩 안에? 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거기서 뭘 찾으라고요? 그 팩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팩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행히 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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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없네! 형 같이 가! 저기 클래스 저기 쳐봐! 어머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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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